잣나무 잣나무 잣이 떨어졌어 맛있는데 다람쥐가 먹어야 되지만 나도 한 개만 먹자 여기 잣나무 인데요 자식이 떨어졌어요 잣나무에 나온데 잣나peare 잣 나무로 봉히면 잣이 나오잖아요 옳사 음, 맛있어. 아버지 성묘, 벌초하고 성묘하고 여기 바로 옆에 환성살하고 천년고찰 환성살하고 있는데 봄에 오면은 벚꽃이 엄청 이뻐요. 근데 지금 뭐가 없죠? 근데 가을에 오면 단풍이 또 이쁘겠죠? 음 조금만 늦게 오면 단풍이 확 폈을텐데 산쪽으로 해서 여기가 환성살 여기가 공사중이네 공사중 이렇게 산중턱에 굉장히 큰 절이 있어요 한성살 한성살 사찰이 고지넉하고 이쁘네 고지넉 어우, 멋지다.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 올라가 봐요. 고지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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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넉